네, 론입니다. 자스민 3D 젤리 파운데이션을 발라보았는데 여기는 바르지 않고 여기는 발라본 상태인데요. 이게 되게 제형이 신기한 게 다른 이렇게 화이트닝 하면서 피부가 쫀득쫀득하고 광채 피부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탱글탱글하고 여기 확실히 광이 장난 아니죠? 여기는 안 한 거, 여기는 안 한 거. 그래서 광 때문에 파운데이션 되게 많이 바를 것 같고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향도 좋고 자스민이잖아요. 그래서 여긴 붉은기가 남아있고 좀 붉은기도 커버해주고 부드러워요. 귀한 씨의 자스민 3D 젤리 파운데이션. 되게 신기해요. 울렁울렁하고. 여러분들 써보세요. 여러분들 써보세요. 여러분들 써보세요. 여러분들 써보세요.